보여요? 다 익은 거 맞나? 머리에 익지 않아 머리에 익힘. 머리에 익히는 시간 머리에 익힘 머리에 익힘 머리에 익힘 이렇게 닦아 머리에 익힘 사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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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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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도 먹어서 더 맛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뭔지 알지? 진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? 와 굴소스가 대박이야 동보다 맛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동보다는 장어가 맛있어 구이로는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최고야 땅어코기 땅어코기 진짜 맛있어 여기 처음에서 먹을 게 많아요 여기 처음에서 먹을 게 많아요 진짜 잘 먹어 와 근데 이게 더 맛있어 꿀소스가 더 맛있어 그냥 말린 거에요 내장 따고 살짝 불에 훈련해서 말린 거 너무 맛있어 죽인다 나뭇삼 찾아봐야지 맛있어 다 있어요 육박이 보다가 겉다리를 비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봤지 유튜브 댓글이 5분의 1 정도가 육박이 누나세요 육박이 동생이세요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저 안 닮았어요 이러다가 아 그 다음에 아 저도 팬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다 지금 다는 댓글이 육박 내 산을 가서도 니처럼은 안 흔한데이 그러니까 내 방송이 재밌는 거야 더러우니까 더러워서 재밌는 거야 더러워서 보기 더럽지만 뭔가 계속 계속 보게 되는 그 매력이 있어서 보는 거야 이 방송이 lettest attributed 네네 pex 네 먼저 소상하게 인사 다 인사 따라서 전 다 뭐해 물줄 꾸짚으라고 있어 참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